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제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장혜천 최고는 어떻게 해요? 저도 이겼습니다. 본선까지의 길을 허락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 함께하고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의 모든 의석을 다 석권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당의 공천에서 젊은 사람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이기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는데 저희가 일부러 같이 내려온 것도 우리 당의 30대를 대표하는 저와 40대를 대표하는 우리 구자룡 비례위원이 또 훌륭하신 현역 의원님들과의 공정한 경선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공천 충분히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고 감동적이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자 두 사람이 시간을 맞춰서 기다렸다 같이 내려왔습니다.